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보다 5살 많은 남친과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남친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제 친구가 제 연락처를 남친에게 줘도 되냐 해서 저도 싫지는 않아 그러라고 해서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좀 구속이 심한 남친이지만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만나왔어요.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연락을 주고받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저에 대해 구속하는 거 공평하다 생각했어요. 남친 만나고 클럽도 안 가고 남사친들이 함께하는 술자리도 안 가게 되었네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지금까지 적지 않게 벌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 사정도 좀 넉넉한 편이에요. 남친네 집은 어렸을 때 엄청 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남친 친구들한테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남친 부모님 집이 월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친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지만 계속 일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올해 말쯤에 결혼하자 얘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남친이 결혼하면 자기 차를 사줄 거냐고 하더군요. 애교를 떨면서 물어보는데 오빠 하는 거 봐서 이랬더니 너는 외제차 타는데 남편인 나는 차도 없이 다니냐?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타던 차가 있었는데 자꾸 말썽을 부려서 2년 전에 저희 아빠가 차를 바꿔주셨어요. 제 차가 외제차이지만 많이 비싸고 그런 차는 아니에요. 남친이 이런 말을 하니 좀 어이가 없기는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고 신혼집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빠가 남친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서 결혼할 때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사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남친 하는 말이 참 개소리였어요. 남자 체면이 있는데 신혼집 명의는 자기 명의로 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정색을 했나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장난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은 딱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했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번 어이없었네요. 제가 용돈은 한 달에 30씩 드리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남친은 자기네 부모님 따로따로 30만원씩 드릴 것이냐고 하더군요. 양가에 30씩 드리는 것을 말한 것이라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넉넉하시고 자기네 부모님은 집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네 부모님은 우리 말고는 기댈 곳도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누나도 잊지 않냐고 했더니 누나는 자기가 버는 돈 자기만 쓰는 사람이니 부모님이 기댈 곳이 못된다나? 하여튼 나는 양가 공평하게 용돈을 드리고 명절 생신 양가의 행사에 공평하게 돈을 쓸 것이다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더군요. 그럼 우리 돈 관리 따로 하고 각자 집에 알아서 해야겠다고 했어요. 남친이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 집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였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제가 자기보다 어리고 그러니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랬는데 저의 재정상태와 저희 집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상견례 날짜는 다가오고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두 달 전에 상견례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과 남친 부모님이 대화가 잘 되는 듯 했거든요. 제가 어른들께 저희 집이나 살림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 말했더니 남친 얼굴이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래도 아빠가 집은 해주고 싶은데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남친 어머님은 아버지 면을 세워드리려면 집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전세집이고 그 전세금이랑 적금, 남친 적금 합치고 부족하면 대출 조금 받아서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아버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그러냐 하고 있고 저희 아빠는 그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결혼하면 제 차를 바꿔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친 어머니가 그럼 제가 타던 차는 남친 누나를 주면 되겠다고 하는데 정말 한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남친 어머님은 저희 아빠에게 제 차를 바꿔주시면 남친 차도 바꿔주는 거냐고 물으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때부터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단 얘기 남친 어머니는 집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물은 크게 해줄 수가 없을 것 같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예단은 받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친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질 못했네요. 휴... 상견례 자리 끝나고 일어나려는데 남친 어머님이 저보고 부모님 차를 타고 가라 하시더군요. 남친 부모님 대중교통으로 가시기 힘들다고 제 차를 남친이 운전해서 남친 부모님을 모셔다드리고 저는 부모님 차를 타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남친에게 부모님 택시 타고 모셔다드리라 말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요.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희 오빠랑 새언니도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 결혼 좀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너희가 좋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헤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남친 만나서 그만두자고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친이랑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만났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너무 가족들에게 창피했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남친이 알아서 커트했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거든요. 남친은 저희 아빠가 신경 써주시는 것을 마다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하더군요. 나는 아빠에게 어떤 도움도 안 받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더니 그걸 왜 안 받냐고 차랑 집 다 해주신다는데 이러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설마설마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미 헤어질 마음이었지만 좀 더 얘기했어요. 남친이 그럼 우리 결혼하면 자기 차는 못 사냐고 하더군요. 여윳돈 있으면 사던지 하라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사주신다고 한 차를 자기가 타고 저는 제가 타던 차를 계속 타면 안 되냐는 말 듣고 정말 떨어질 정도 없었네요. 우리 부모님 지원 하나도 안 받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어떻게 딸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있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남친네 부모님은 아들 결혼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했더니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은 사정이 다르지 않냐요. 그냥 저희 아빠가 집 해주시고 제 차 바꿔주시면 자기 차도 살 수 있고 자기네 부모님 집 옮기시는데 보태드릴 수 있다면서 혹시 아버님이 안 해주신다고 하셨냐고. 와 너무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대체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고 이따위로 말을 하냐고. 우리 부모님이 너네 집안 일으켜주는 물주냐고.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해주시면 많은 거지 네가 너무하다 뭐다 할 수 있는 거냐고. 너네 어머니는 내가 차 바꾸면 차를 언니 주라고 할 때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 예물을 못 해준다면 예단도 받지 않겠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아빠가 해주는 집 명의를 남자채면 어쩌고 하면서 네 명의로 가하자고 했을 때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후회된다. 그냥 난 빠져줄 테니 너네 집 일으켜줄 여자 만나라. 나는 네가 모은 돈 별로 없어도 뭐라 한 적 없다. 우리가 앞으로 벌고 모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너랑 너네 엄마 거지근성이 너무 심해서 내가 너랑 결혼하면 빨대코 쳐서 평생 살 것 같다.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창피해서 이젠 용서가 안 되니 헤어지자 했습니다. 우리 오빠도 얘기 듣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니 우리 오빠한테 막기 싫으면 나한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라 하고 나왔습니다. 식장도 제가 골랐다고 식비 자기네 것까지 다 부담하라던 사람들과 진작에 끝내지 못하고 상견례까지 했네요.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얼마 전까지도 남친은 제가 자기 여자친구인 줄 알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에 찾아와서 남자들도 있는 이런 술자리에 왜 와 있냐고 남자랑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 바람 피우냐며 난리치고 이럴 때마다 저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헤어졌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계속 연락 오고 집과 회사에 찾아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오빠가 집 앞에 찾아온 거 쌍욕해 가면서 한 번 쫓아버렸어요. 그 뒤로는 남친이 찾아오면 바로 경찰 불렀고요. 경찰분에게 사정 얘기하고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이런 일로 요즘 사건이 많이 생겨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안 찾아오고 있어요. 연락처랑 카톡 다 차단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만약 남친이 욕심이 생기더라도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 다짐하고 염치있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고 저와 저희 부모님께 잘하고 살았으면 저희 부모님도 더 해주려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자기와 자기네 집에까지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남친 집안 사정 어려운 거 모르고 만났던 거 아니었고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인데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한 일만 되었네요. 이런 일 있고 나면 남자 못 만날 것 같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일상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전남친아 이제 나 포기하고 너 인생 역전 시켜줄 다른 여자 잘 찾아봐. 결혼으로 한몫 잡으려고 하는 남자친구와 아 나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진짜 결혼으로 한몫 잡으려고 하는 남자친구랑 파혼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뭐 이렇게 자기 욕심을 이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놓는 용기도 참 가상하다.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다. 어느 정도는. 이걸 뭐 부러워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여러분? 참 어이없는 그런 사람 그런 남자친구랑 잘 헤어졌다는 얘기 하고 싶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연 낭독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많이 끊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별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걸 이렇게 대놓고 지가 얘기할 수가 있다고? 이런 용기가 있다고? 안 창피한가? 창피한 걸 모르나? 이게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막 복잡해지면서 제가 사연을 읽다가 자꾸 끊겨갖고 그거 편집하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난 게 이제 그냥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 이렇게 이렇게 무리무리 만나다가 야 너도 나올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뭐 그냥 뭐 서로 연락처를 알게 되고 주고받다가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다가 또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친이 좀 좀 나를 구속을 했대. 그렇지만 나는 뭐 남친이 보면은 뭐 딴 여자를 만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구속하는 거는 서로에게 뭐 나쁠 건 없다. 뭐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여자분은 클럽도 안 가고 남사친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술자리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오해의 싹을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남자도 반대로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 상대방 여자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내가 뭐 여자친구들 여사친들 모이는 자리에 막 이렇게 가갖고 쓸데없이 가갖고 뭐 돈 쓰고 여자친구가 그런 무리에 섞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겠죠. 그거 인생은 선택이니까. 여사친들을 선택할래? 이 여자친구를 선택할래? 그러면은 뭐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여자친구랑 뭐 헤어질 것도 아니고 그 여자친구랑은 만나고는 싶고 그리고 여사친 자리 있는 그런 술자리에 막 여사친들과 어울려서 막 술자리를 하고 막 그런 거는 난 하고 싶어. 나이트 가고 막 그러고는 싶어. 막 그게 가능한 걸까요? 어렸을 때 보면은 나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애들 있었어. 그러니까 나랑 뭐 사귀는 건 아닌데 뭐 썸 타는 그런 기간인데 그런 때인데 나이트를 뭐 갔다 오고 막 남자친구랑 남사친이랑 일대일로 만나고 막 단둘이 만나서 뭐 영화도 보고 막 그래.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지. 내가 또 소심하잖아 내가. 착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되려 승질을 내면서 내가 그러면은 그런 것도 못 만나? 그런 자유도 없어? 그런 걸로 구속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나이트 가는 것도 어? 나이트를 가서 내가 춤추러 가는 거지. 내가 뭐 남자 만나러 가? 거기서? 나는 나이트 안 가봤니? 웨이터가 손목 걸고 가서 그 남자들 있는 테이블에 앉혀주는데? 그러면 뭐 속닥속닥 얘기하는 건 뻔히 아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켰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너랑 사귀고 있다. 사랑한다. 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걸 갖고 되려 성질을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되게 거기에서 고민이 많았던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술자리 뭐 이렇게 있고 막 그러면은 뭐 남자들끼리만 만나겠어. 뭐 여자도 좀 끼고 내 친구의 여사친 뭐 이렇게 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눈 맞기도 하고 그럼 여자친구 몰래 연락 주고 받다가 걸리기도 하고 뭐 다 어린 시절에 추억 돋는 얘기죠. 그런 얘기기는 한데 하여튼 이 쓰니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별 불만이 없어요. 이 내용이랑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괜히 어릴 적 고민했던 그런 추억을 얘기하느라고 아 괜히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도 잘 벌고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리고 이제 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친정이 그러니까 친정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좀 있는 집이야. 그래서 있는 집 딸이야. 그런 건데 결혼한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그럼 멀지 않은 곳에다가 그러면 너 내 신혼집을 하나 해줄게 아빠가 탁 정말 있는 집 딸인가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친이 반응이 참 웃겼죠. 야 니네 아빠가 해주는 거지만 남자가 체면이 있지. 내가 가장인데 내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용기일까요? 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 헤어져. 바로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질질 끌었다는 것도 참 아직 어려서 스니님이 어려서 뭘 잘 그런 거에 대한 구별을 잘 못했던 거겠죠. 근데 다음번에는 뭐 이런 비슷한 사람을 보면은 바로 손절치는 그런 행동을 그런 행동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아마 생겼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친이 그런 자기 명의로 집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던 것도 모르고 한 것도 아니야. 이 새끼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놓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스니님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 장난이야. 이러면서 참 뭐 기준이 없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찔러보고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건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보다는 찔러나 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너무 너무 허무 맹당한 걸로 그렇게 찔러보고 그러면 손절을 당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음 어떤 허무 맹당한 거를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랑 손절한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나는 이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허무 맹당한 요구였어.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손절을 당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인생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근데 이렇게까지 무개념 이런 거는 좀 요구는 좀 그렇잖아. 아니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면 사랑이라는 거는 뭐 서로 마저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잖아요.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요구한테 뭘 빼먹을 게 있나 요구 좀 맞는 것 같은데 뭐 가진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 나눠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그런 사람을 한 번 봤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런 걸 그런 경우에는 그 좀 있는 사람들이 돈도 팍팍 써주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써줘야지 왜 그런 사람들이 안 쓰고 아끼려 그래 그러면서 그 좀 돈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듯이 그 사람 듣기 좀 거북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혼자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돈 많은 사람이 왜 써줘야 돼 너를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경제가 팽팽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땐 맞는 말이죠. 근데 돈 많다고 내가 꼭 써 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써줘야 되는 건가 싶었어요. 굳이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의 선택 아닐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 돈 많은 사람을 압박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둘이 그렇게 뭐 관계가 계속 좋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평범한 사람이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손절을 당하던 당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거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였어요. 손절당한 이유가 별것도 아니야. 뭐 얘기를 하다가 술을 먹다가 아니 뭐 우리 이렇게 술값 내는 것도 뭐 당신이 다 내도 뭐 그래도 되는 판국인데 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돈 많은 사람 표정을 봤거든요. 얼굴이 딱 굳어지더라고. 내가 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물려받은 돈이 많기는 해. 그리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돈을 잘 벌기도 해.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 우리 부모님의 핏담 아니야? 내가 돈 많이 버는 건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 아니야? 내가 고생해서 버는 돈 아니야? 근데 그거를 왜 너네들한테 굳이 써야 돼? 나는 너네들이랑 평등하게 만나고 공평하게 만나고 응? 그러고 싶은데 똑같이 놀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너도 고생해서 번 돈이고 나도 고생해서 번 돈인데 네가 먹은 거 내가 내가 내고 내가 먹은 거 내가 내고 우리 좋은 거 있잖아 뿜빠이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돈을 매달 30씩 드리자.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그러니까 양가 30, 30 하면 월 60이잖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남친이라는 새끼가 어이없게도 왜 너네 부모님한테는 왜 드려? 너네 부모님은 돈 많으신데 우리 부모님은 어렵잖아. 그랬대요. 그게 그럼 봐봐 능력에 맞는 형평성? 공평함? 맞죠. 남친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마인드가 썩어서 그렇지 이 새끼가.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30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30을 주면 참 좋아할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30을 주고 이 사람은 30을 안 주고 뭐 그래도 돼. 근데 이 경우에는 그 경우가 그게 아니잖아. 근데 진짜 내가 사실 별로 경우 그런 거 잘 안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주 프리스타일이고 사람들과 진짜 편안하게 지내는 어떤 경우 뭐 그런 경우를 따지고 막 그래갖고 내가 위축된 마인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고요. 저는 언제나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이 말을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난 이 경우에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건 그래도 경우가 아니잖아. 미친놈아. 스니님이 그래서 그냥 돈 관리 각자 따로 하자고 그러면 너는 네가 번 돈 네가 생활비 우리 알아서 각출하고 우리 얼마씩 각출하고 너 네가 알아서 너네 부모님 들여 난 내가 우리 부모님 알아서 챙길게. 그러지 뭐. 아니 집도 해오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그냥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건데 입을 왜 자꾸 열어갖고 그렇죠? 남자가 근데 이것도 이 남자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인가 싶기도 해요. 이거를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딱 한 다음에 뭐 그러고 나서 드러내는 것도 아니야. 애 한 둘 낳았을 때쯤 돼갖고 딱 드러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때가 더 골치 아프죠. 지금 차라리 드러내 준 게 늘 뭐 사연에 댓글에도 많이 달리고 사연에도 늘 나오는 어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혼을 이혼을 할 그런 게재도 주지 않고 그런 뭐 여지도 주지 않고 그 전에 파혼을 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자기의 그 솔직함을 드러내므로써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므로써 그런 여지를 줬으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네 운이 좋았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일종의 이렇게 거지근성을 가진 그런 남자친구인데 이 남자친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견례 때 남친 어머니가 차를 바꿔주겠다 이 부모님이 스니님 부모님이 차를 바꿔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스니님이 타던 차를 그 예비 시누이한테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주면 안 되겠냐도 아니었을 거야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줘라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예비 예비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나 거지근성 쩔어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제발 버려주세요 이 얘기 아닐까요 눈에 그게 보이면 욕심이 생기는 건 맞아요 사람이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5만원짜리 돈 뭉치 이만한 게 딱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럼 주워서 내가 갖고 싶지 않겠어 아 이거는 길에 떨어진 거니까 누군가의 소중한 돈이니까 내가 그걸 주워서 빨리 얼른 경찰에다가 신고해줘야지 주인을 찾아줘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저거 내가 그냥 가져버려 현금인데 가져버리고 싶다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우도 제가 예시를 잘못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 경우랑 또 이 경우는 완전 다른 얘기기도 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뭔가를 보면은 뭐 돈이라던가 귀중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그 드러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내 욕심을 내 마음을 그런 거를 드러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야 이 집은 어 너가 해오는 너네 부모님이 해준다는 집 내 명의로 하자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남자니까 아 내가 체면이 있지 쥐가 뭔데 체면이 있어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자란 그지 새끼가 몸 체면이 있어 네가 이 새끼야 너 이름이 혹시 체면이니 새끼야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스니님의 그 남자 남친 어머니까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거기서 손절을 쳤어야죠 부모님도 너무 착하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내 딸 상견례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나는 결혼 못하게 하지 그렇지 않나요? 너 이런 집이랑 결혼하지 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딸이 막 나한테 댐벼 막 그러면서 아빠 나 그냥 내가 결혼할 거야 그래? 그러면 나 남의 지원도 못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딸이랑 손절을 쳐버리지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그냥 놔도 그러면 그렇게까지 아빠가 나오는데 딸이 뭐 묵여가면서 뭐 남자랑 뭐 월세방부터 오피스텔 얻어갖고 뭐 뭐 그렇게 살 일도 없고 그 남자도 어 그 예비 장인장모의 그 경제력을 봤는데 근데 지원 하나도 안 받고 결혼할 거 같아? 안 받고 그냥 안 해버리지 이렇게 욕심 많은 새끼인데 저 같았으면 그럴 거 같아요 제가 아빠 입장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내가 만약에 부모였다면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혼기가 이제 차기 시작하는 그런 자제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저는 참고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제 딸을 손을 잡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죠 부모님도 되게 순하시고 좋은 분들인가 봐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그 스토리가 있죠 집은 내가 해가는데 예단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그거 모를까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하고 여자 쪽에서 혼술을 하고 예단을 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게 뭐 언젠가부터 딱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대체적으로 예단이라는 게 그런 거였잖아 근데 그러면은 여자 집에서 그렇게 하면은 예단을 지가 해야지 오히려 예단이 뭐 자기는 아들 엄마니까 벼슬이고 당신들은 딸 엄마니까 뭐 그 나보다 낮은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죠? 가정생활의 파트너는 내 배우자가 될 거고 뭐 회사에서도 파트너가 있을 거고 친구들 무리들 중에서도 나랑 좀 잘 맞는 그런 파트너가 있을 거고 친구들도 파트너고 직장 동료도 어쩔 때는 뭐 어떤 일에 따라서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들끼리의 마인드는 어 좀 가치관이 좀 비슷한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끼리가 파트너가 되었을 때 더 좋은 멤버십이 있고 더 좋은 파트너십이 있고 더 그 일의 능률을 높일 수가 있고 시너지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파트너십이 너무 안 좋죠 이 경우에는 스니님과 스니님 남친 사이에서 말이죠 너무 파트너십이 안 좋잖아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른 것뿐이야 남친의 가치관은 틀려먹은 가치관이고 글러먹은 새끼고 그거는 그리고 그 스니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글 쓴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부잣집에서 자라서 부잣집 딸로 자라서 뭐 그런데도 사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 잘 해가면서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욕심 없이 잘 사는 뭐 그런 처자인 것 같아요 자제분들 시집장가 보낸 분들 보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약간은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그거를 당혹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를 당황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서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양쪽 다 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게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화가 잘 풀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경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예비 며느리 네가 너네 아빠가 차를 사줘갖고 차를 바꾸게 되면은 네가 타던 차는 내 딸을 줘라 그냥 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스니님이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당장 끝내고 헤어졌어야죠 그런 거기는 한데 이게 이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 사람이 달라지게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고 근데 그러면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달라진 척은 할 수 있어 근데 진짜로 진심이 그 마음이 달라지진 않아 그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다 보면은 뭐 인생 살다 보면 나도 그거를 모르기도 하는데 나이를 먹어도요 마흔이 넘어도 뭐 쉰 넘고 뭐 예순 넘고 일은 넘으면은 뭐 그거 다 할 것 같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스니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랬어요 거기에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좀 나이 있는 그런 사람들 댓글 달아 댓글 보면은 야 그때 그냥 끝났어야지 너도 참 멍청하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거는 그렇게 쉽게 댓글 달는 사람들은 아마도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거든 그 상황이 그래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게 그거야 일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댓글 달는 사람은 그렇게 잘났어? 모든 사람 딱 보면은 딱딱 알고 바로바로 끊어버리고 끊을 거 끊고 막 그래? 그렇진 않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고 근데 좋을 것도 없겠다 재미가 없죠 또 뭐 인생을 그런 고민하는 재미로 사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거 뭐 먹을래? 하 너무 힘들죠 나도 그렇거든 뭐 먹을래? 하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나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네가 결정하라고 나도 못 고르겠으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짜장면도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하나만 딱 골라서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난 너무 그게 괴롭더라 그런 선택에 대한 그런 게 하물며 짜장면 짬뽕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선택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가 결정을 지어야 될 때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쉽지가 않은 게 당연한 거죠 아니 보면 뻔해 이 새끼는 그지 새끼야 그지근성이야 그건 알아 근데 여러 가지 거기에 생각이 또 수반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 남자한테 이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지 아 너는 여기서 끝이야 넌 그지 새끼니까 그게 그렇게 딱 떠오르는 발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딜레마들 하나씩은 지금 다 수반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딜레마에 빠진 상태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걷고 있는 그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고요 남들이 보기엔 사소하지만 나한텐 큰 거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엔 되게 큰일인 것 같은데 나는 무덤덤하고 그럴 수도 있고 인생은 참 복잡한 거죠 근데 그런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도 그 딜레마를 완벽하게 딱 바로 결단 내려서 극복하는 극복을 해버리고 늘 바로바로 극복해온 그런 그런 인생의 연속 그런 바로바로 극복 결단 막 이런 거에 연속이었던 인생을 살아오신 분 있으면 진짜 나와보라 그래 진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인생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착한 스니님이 야 너 같은 그지 새끼랑 나 결혼 안 할래 너 거지근성이 너무 심해서 니네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 그냥 결혼 안 할래 너랑 그냥 헤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짐을 고했는데 그냥 지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 남자는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지가 남자친구인 척 어우 얼마나 아쉽겠어 얼마나 안타깝겠어 인생 로또가 나한테서 떠나갔으니 그런 거를 잘했으면 됐잖아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상식만 갖추고 있었으면 됐잖아 그냥 처가에서 집을 해준대? 어휴 그러면은 내가 남자로서 집을 해가야 되는 거라고 나는 어렸을 때 배웠는데 내가 꼭 집을 안 해가도 되니까 이 부담을 덜어준 거에 대해서 장인 장모한테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나 당연한 생각 아닐까요 그거? 누가 그런 걸 줘 물론 명의는 내 와이프 명의지 내 재산은 아니야 근데 나도 그 집을 누리고 있잖아 그 집에서 살 거잖아 나중에 살아갈 거잖아 그 집에서 오래 살아봐 그러면은 다 네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가 내 돈이 네 돈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부부 사이에 근데 그래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 취급 받잖아 여기에 나온 남자친구처럼 입장에서는 요런 게 좀 창피하고 그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런 남자를 내가 골라서 그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가족들한테 창피하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너무 험한 꼴을 보여줬으니까 너무 구질구질한 꼴을 보여줬으니까 내 남자친구가 근데 그런 꼴을 보여준 남자친구가 지가 창피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창피하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창피하죠 근데 그런 수치심 때문에 그 수치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창피함 이런 수치심 이런 안 좋은 추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 비슷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지면 내가 거기서 결정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바로바로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 겪으면서 네 일종의 상처죠 이 스니님도 상처를 받은 거지 그렇죠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내 식구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시겠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딸을 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했는데 남자친구란 거를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남자 새끼가 저 따위 그지 새끼나 데리고 왔으니 그 애의 미년도 그지 년이고 그러면서 막 속으로 자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딸을 잘 못 키웠나 그런 거를 또 생각을 미루어 짐작을 하다 보면 딸 입장에서 이 스니님이 또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상처 같은 경우는요 그런 상처를 통해서 내 판단력을 키우고 그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혼해서 몇 년 동안을 진짜 진짜 처절하게 당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막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거잖아요 이 파혼했던 일을 겪으면서 저는요 스니님이 본인이 그래도 결혼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서 딱 넌 그지야 딱 해 얘기해놓고 딱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스니님이 자부심을 가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니님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순한 사람인 거 같아 하지만 또 강단은 있는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떤 이 수렁에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